K무당 천국 영적인 고통으로 죽을 만큼 장사가 안 되는 분만 살려드립니다 신이네 당신 아버지도 신이고 이 집안의 신 다 신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기주도 일부 종사가 힘든 사주여서 사별을 하거나 사별했죠 근데 그 남편이 당신의 앞길을 항상 맞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당신이 힘들어요 남자 만나기 오래가기도 힘들어 단칼의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자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의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치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매일 밤 구독자 위에 직접 운전해서 용문산에 가요 꼭두 새벽마다 남을 위해 초를 킨다는 게 지극정성이 아니면 못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이 가만히 계실까요? 부자 되세요 일단 전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례자님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근데 너무 골고루 이런 거 가요 괜찮아 왜 웃어요? 한국 분 아니야? 네 신이네 그래요 이분이?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신이야 내가 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신을 모시고 온 게 아니고 다 신풍파에 신바람에 자정이 안 돼 있지 집안이 뭐 성에 차는 무당이나 있겄어? 아니 솔직히 말씀 주세요 성에 차는 무당은 없어 여태까지 좀 안 보고 사신 것도 아니고 근데 성에 차는 무당들이 없어 그리고 이 집에도 내가 아까 차에서 계속 오면서 재석 할머니를 막 찾는 거야 오오 재석 할머니 근데 지금 방울부채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방울부채를 들어야 되는데 이 집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네처럼 이렇게 불렸던 할머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목이 아파 목구멍이 그리고 막 손발이 차고 춥고 막 감기 걸린 것처럼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본인네 집안에 내가 봤을 때 이 여자 사람 잘 안 믿어 어? 사람 잘 안 믿어서 입 꾹 다물고 앉아 있는 거 봐 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응 있냐라는 거지 그런 조상님네들이 있어요 있어 목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약 드시고 그치? 입이 바싹 바싹 마르고요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어 당신 아버지도 신이고 이 집안의 신 다 신이야 당신 엄마부터 해서 아버지부터 해서 그 할아버지부터 해서 집안이 한량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기주도 일보종사가 힘든 사주여서 중간에 이별수가 있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팔자거든요 사별했죠 사별했지 네 근데 그 남자가 좀 험하게 갔어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당신 그 남자랑 살기 싫었잖아 솔직히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내가 죽고 싶었잖아요 내가 내가 이 인간이랑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았잖아 그러니 저 인간이 죽어주니 솔직히 속은 시원했지 내가 오죽하면 그 인간이랑 살면서 막말로 내 스스로도 고비고비도 많았는데 어? 오죽하면 저 인간 죽어서 내가 속편이 이제 앞으로 살겠구나 근데 남편이 있잖아 꿈에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아 네 있어요 어 많아 한 여러 번 나왔어 한 네 번 정도 어 한 여러 번 나왔거든 근데 그 남편이 당신의 앞길을 항상 맞고 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당신 힘들어요 남자 만나기 오래 가기도 힘들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어 네 재혼했어요 그치? 어 내가 봤을 때 시집 한 번 더 갔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어 사실상 우리네처럼 이렇게 불려 먹었으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집에 돗닦은 조상들이 없고 너무 험하게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신으로도 앉아있기도 힘들고 사실상 인간 세상 살면서도 많이 힘들었다 그러셔 근데 어디다가 막말로 어느 점집이든 간에 막말로 굽히고 사셨으면 그나마 당신 앞길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어? 굽힘 부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신랑이 죽고 아는 언니가 자기 동생이 법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봤는데 그때 저를 신을 모셔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의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당신도 당신을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그럼 신주 딴지래도 모셔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뭐 그때는 나이 서른 살이 되었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지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몰랐다기보단요 기준님이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내 현실을 포기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서라도 이 길은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았을 건데 그 마음이 강하니까 신도 오다가도 막고 본인 인간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대천문 소천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본인은 대천문 소천문이 다 막혀있어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신이 와도 꿈으로 알려줘도 당신은 외면을 해버려 막말로 당신 신랑이 박수 까면 아니야 당신네 집에서 신이 내려왔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죽은 남편은요 한이 많아요 금전에 항상 쪼달렸고요 항상 자기가 불만족, 사회 부적응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컸단 말이지 그러니 그 삶을 살면서 기준님께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냐는 거지 근데 아는 언니가 아는 사람이 무속인? 그거 했다고 해서 당신 그 사람 인정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때도 너무 아프니까 그분이 와서 저를 치료했었거든요 치료해서 나왔어요? 치료해서 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치료했어? 이렇게 귀충전했어 아버지 돌아간 거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용하기는 용하다 그럼 거기에 그냥 꾸준히 다니시지? 그냥 또 괜찮으니까 안 다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당은요 나이가 중요치 않아 어차피 돗다 끄신 분들이 와서 앉아있으신 거고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살려달라 했어 그래서 기치룡과 뭔가 그걸 그거를 해셔 가지고 몸이 괜찮아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꾸준하게 굽혀셔야지 그 이후로 솔직히 괜찮아졌다고 안 다니니까 지금까지도 되는 노릇이 없잖아 근데 저를 굿을 해라 하더라고요 그때 어 꾸준하게 해줬어야지 근데 그때는 저는 돈도 없었어요 솔직히 당신 있잖아요 현실에 그 앞장에 서셔갖고 당신 고집대로 살면 되는 노릇이 없어 당신이 아무리 잘났건 뭐했건 간에요 누구나 다 슬픈 사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다는 건 핑계야 막말로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 한두 명 봐요? 우리가 막말로 돈 백만원 천만원 받고 일한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당신이 정말 간절하면 우리가 십원 한 장 받고 도와주겠냐고 생각부터가요 틀려먹었잖아 신을 대하는 게 그러니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지금 되는 노릇이 뭐가 있으면 재혼해고도 당신 행복하니? 아니요 내가 봤을 때 남자 또 싫어 지금 난 당신을 보는데 갑자기 그 얘기 돈이 없었어요 하는 순간 딱 듣는 순간 와 개심하다 살려놓으니까 어? 당신 조상이 살려준 거야 무당이 살려준 게 아니고 근데 할머니 전원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 신호를 올려놔 할머니가 어머 얘 봐라 기회 주고 살려줬더니만 어? 괜찮아졌다고 쏙 뒤통수 치네? 그러니 당신 쥐어락펴락 쥐어락펴락 맨날 꿈에 어? 이상한 것만 꾸고 자식들 되는 노릇 없고 그건 업이에요 다 당신 업 근데 뭘 살겠다고 찾아오는데 이런 데를 그런 마음이면 점도 보지 마 지금 당신 있잖아요 금전도 동서사방으로 갖다 다 막힌 영국이야 인간이면 인간 금전이면 금전 되는 노릇이 없어야 된다고 내가 당신 이름 석자 안 적어도 있잖아요 당신이 뻔뻔스러워 그래요 어떻게 해줄까 우리네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해 얼마나 부모 덕에 없으면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밖에 없으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나 신령전에서는요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 할머니가 화가 터져 화가 내가 당신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당신 할머니가 나한테 우라통이 터진대 내 자손이 이 지경 될 때까지 어? 막말로 수많은 무당들이 지나갔으면 뭐하냐고 말을 안 들어주잖아 당신이 당신 조상에 대해 내가 봤을 때 여기 조상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 집도 막말로 작은 돈 들여서 했다 한들간 해요 기준님 기준님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심부터 하고자 하잖아 근데 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갚아야 될 것도 있어 금전적으로 네 맞아요 엄청 많아 전남편이 버리고 간 금전도 있어 있어요 이게 신싸움이야 이것도요 근데 이 집에 있잖아 누구 하나 또 초상나게 생겼어 그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아이는 그런 전남편의 애들이지? 전남편의 쪽으로 또 누가 초상나게 생기거나 하여튼 상문이 하나가 보여 당신한테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올 내년 앞으로 3년 있잖아요 3년은 상갓집 문턱도 쳐다보지 말고 근데 지금 뭐해? 내가 봤을 때 놀고 있는 거 같진 않아 주야관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회사? 당신은 원래 기생팔자라서 기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소리도 많이 들었죠 원래 화루계 쪽으로 진출했으면요 당신 솔직히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는 살았어요 지금 하는 일도요 때려치고 싶어 죽겠어 하루에도 열도씩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지금 그런 흉국이란 말이지 직장에서 지금 조금 트러블이 있어요 원래 당신은요 인간 누구와 가도 솔직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화 좀 죽이시고요 그 남편 전남편 있잖아 천도제 안 했죠 천도제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구 땅에서 옷 사고 이래고 제사 지내고 해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우리 시댁 전부 다 하고 친정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언제예요? 작년에 3월 달에 했고 재작년에 얼마 안 됐네 네 재작년에 또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갈증이 나고 좀 조상들이 왕래가 좀 있어 그리고 당신 전남편이요 지금 남편이랑 본인 사는 거 싫어해 그래요? 그래서 자꾸 티격이 나는 거야 만나도 별로 저는 신랑 덕을 못 봐요 그래서 몇 번을 갈라지려고 했는데 안 놔주죠 네 신랑이 안 놔줘요 안 놔줘 20을 너무 해서 힘들어요 이제서야 눈물이 나니? 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사실 네가 언제 굽히니? 네가 네 속내를 언제 다 드러낼 건가 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서야 눈물을 흘려? 아휴 참 지금 남편은 당신 안 놔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야 이 싸움도 불쌍하다 몇 번 제가 집도 나가고 그랬는데 자기도 저한테 엄청 그냥 매정하게 말해요 그냥 저는 많이 좀 참았죠 싸우기 싫어서 근데 계속 그냥 이심이 많은 거예요 집착 네 집착 의처증 그리고 당신이 다른 남자랑 있을까 봐 예 나는 그런 게 아예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퇴근해서는 영상통화하고 아침에도 영상 나오고 이제 오는 길에도 또 영상통화 통화하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주변에만 들려도 같이 있냐고 지랄을 하지 네 맞아요 그냥 그 사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냥 약간의 TV 소리에서 남자 목소리라도 어딘가 맞아 내가 나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갖고 진짜 죽고 싶거든 그거 사람 피 말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이해는 가요 근데 본인이 냉정하게 끊어낼 줄 아셔야 돼 이럴 땐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은 당신 떠나면 자기 죽는다고 지랄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 있잖아 협박하는 것도 가지가지야 그 남자는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쥐어락펴락 쥐어락펴락 아주 심장을 쥐었다 갔다 그래요 죽어버린다는 이 어? 그래도 남들한테는 사회성이 있겠지 잘해요 그치 근데 당신한테만 최악이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잘하다가도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잘해요 그냥 잊혔죠 이거 하나 때문에 친구 만나기가 무서워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이심하니까 근데 이별수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 못 외워질 거 같아 해외로 본토로 아니면 아예 돌아가든지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요 가야지요 내가 봤을 때 이동수가 있거든 지금? 근데 그놈의 금전이 문제네 갈라 그러면 예 제가 뭐 여기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길어도 10년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10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사니? 그래 현재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음 별거 중? 예 신랑은 저 경남 쪽에 있고 저는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제 마음이 지금은 편한데 맨날 영상 통화 오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했어? 했어요 혼인 신고한 거부터가 발목 잡힌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10년 걸린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노력을 하면 5년 안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돌아가요 한국에서 당신 좋은 거 없었어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왜 왔냐 싶고 그냥 막말로 여기 기준님이요 겉만 보면 이 사람 속을 몰라 근데 뭐야 당신 오장육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형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우리네처럼 이렇게 신을 받들어서 모셔서 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솔직히 그냥 무당이나 해먹지 그랬냐 어? 그런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한국에 와서 그냥 알았고 너네 신이 있잖아 근데 지금 요새는 매일 있잖아요 죽은 시백에 있잖아요 형님하고 우리 동서하고 시어머니도 가끔씩 보이고 계속 그래요 요새도 보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누구한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은 잘하신 거야 네 귀신한테 덕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명땜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많이 빌어가야 돼 앞으로 그게 중요해 시댁이 전시댁이 꿈에 나온다는 건 아직도 전 남편이 당신 곁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기를 타는 거고요 당신이랑 남편이랑 못살게 찢어놓는 형국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서 공양 들이시고요 본인은 시간 날 때마다 이런데 데려야 돼 그래야 본인 자손들도 편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본인 자손들하고 내가 봤을 때는 왕래가 거의 없어 본인 아들하고 그냥 거의 뭐 턱으로만 해요 왜냐면 엄마랑 안 친해야 돼 애들이 서로 안 친해요 저기 정이 없어야 되고 애들하고 등을 지고 살아야 애들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 아들한테 그렇게는 해요 키우지 않고 왔으니까 정이 없는 거죠 제가 12살에 두고 왔거든요 지금 애가 30살이거든요 엄마로서 역할을 하려고도 하지마 그래요 그냥 미안하다고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도 하지마 그냥 걔 인생 걔가 알아서 살게끔 당신이 그냥 열심히 본인 멘탈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장가 갈 때나 도와줘 그게 현명하셔 근데 걔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걔 지금 놀아요 노는데 컴퓨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걔 신이나 받으라 그래 그러면 이 집은 다 그런 무당줄이야 그런데 걔는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건 사기라 생각하지 내가 가면 칠색팔색 해요 왜냐면 당신 아들이요 이 돈 나가는 거 되게 일리네 맞아요 자기한테 오는 건 행복해 근데 남한테 가는 거는 사기야 왜 주냐 미쳤냐 그 돈 있으면 날 줘라 이런 식이니 당신이 거기서도 이제 피가 마르는 건데 애들한테 그냥 이런 데 다니다 소리 알리지마 안 말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이 신경성으로 오는 두통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앉았는데 눈이 제대로 떠지지가 않아 그만큼 앞을 많이 가려있다라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 청소 다시 한번 해야 돼 제대로 올해까지는 금전수가 좀 나가야 돼 그래야 몸이 안 아파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그냥 귀신한테 써버려 그래야 내년이 편해 내가 봤을 때 올 수 전에 지금 몸에 칼 한 번 되게 생겼어 작년에 수술했어요 작년에 수술 올해도 또 있어 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움직이면 있긴 있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 그냥 계속 다니세요 왜냐면 지금 이동해봤자 다른 곳 가서도 어차피 본인 올해 내년까지 적응 못해 그냥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요 전남편네만 이게 연결이 조상만 아예 깨끗하게 천도가 되면은 당신은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돈 돈 돈 하지 마요 무당한테도 돈이 얼만데요 그게 얼만데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무당이 부르면 아 얼마다 하면은 그냥 하고 만들어 볼게요 하고서 일을 진행을 하시라고 그래야 당신 마음이 한 해가 더 편안해져요 자식한테 왕래가 계속 가니까 아들이 그 모양인 거야 지금 전남편네 조상님네들이 본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장남 걔한테도 이게 왕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밤도깨비야 낮에 퍼즐로 자고 밤에 일어나서 컴퓨터 게임 해 맞아 걔 그러다가 지가 돈벌이 없으면 나중에 심받겠다고 지랄라래야 이런 거 안 믿더라도 개띠 맞죠 개띠 맞죠 말 드럽게 안 듣잖아 개띠들이 막말로 여기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이 네 조금씩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끊어야겠네 끊어야죠 근데 또 화끈기에는 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뭐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 그랬대요 응 자기가 아주 울생을 했대요 얘는 지금 그래도 기댈 곳이 그래도 엄마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 얘는 솔직히 나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끈치는 말고 얘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연락도 자주 해주고 하란 말이야 근데요 기준님아 소상할 구멍은 있어 내가 봤을 때 없진 않고 이 귀신들만 어떻게 처리가 되면 내가 봤을 땐 잠도 편히 잘 것이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오늘 전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주도 안 놓고 봤어요 네 너무 잘 보시네요 그냥 내가 너무 승질낸 거 아닌가 뭐야 이 집 할매가 그래 여기 할매가 신나서 그러는 거니까 화가 많아요 그 할머니가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죽어보니까 자식새끼들은 다 저지랄로 하고 있고 속쳐져 죽겠는 거야 귀신이 돼서 어떻게 막말로 이 자손들을 위해서 옆에 가서 얘기도 못해주고 뭐 하니까 화딱지 나니까 점집에 댕기는 기준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중에 또 와요 네 따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지 좀 마 아휴 일단은 조상 정리부터 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처지고 누진 조상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자꾸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는 형국이라 그 부분만 어떻게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잘 정리만 된다면 내가 봤을 때 심신도 편안하지 않을까 몸도 편안해지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참 불쌍하시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